택상 위에도 가나요? 택상 위? 포레스 가나요인데? 택상 위에도 가나요? 택상 위에도 가나요? 그 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 커플 경식입니다 오늘의 몰카! 숨겨놓은 비상금 쿠리코에게 걸려버리기! 올해는 쿠리코에게 새해 선물로 현금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줄까 고민을 하다가 재밌게 몰카로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을 발견했을 때 쿠리코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KS 찰스 기자입니다 쿠키 커플 2022년 목표가 있으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함께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는 골프를 같이 배워보고 싶고요 오오 라이언 우즈 두 번째 목표는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해서 바디프로필을 꼭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하하하하하 휴대평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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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기 휴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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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휴대평 휴대평 우울 휴대평 휴대평 지금은 언제 혈색을 하는지요? 그러는 사실 협회 네 보고싶어? 보고싶어? 호흡 전Sud fique 더 편해요 안삭이야 왜? ель가 없엇? 미세타깝다 아아아아아 약간 적극적이잖아 에? 좀 더 고민했어요 금념이바데지? 응? 금념이바데? 응? 금념이바데? 응 아 그냥今年 이렇게 1月까지 이렇게 今月의お金가 우리가 너무 많이 쌓았을까? 응? そんな 사용하지 않잖아 응? 제주도도 이때 많이 쌓았지 맞아 아싸 아싸 정리할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어디까지 다가야 할까? 우측은 2倍 이상 에? 언제? 제주도에로 갔고 신발을 입고 신발은 비쌌다 아 근데 우리의 스키장에 가려고 했었잖아 스키장은 사실 좀 무리이지 스키장은.. 일단 스키장은 얼마나 비싸? 스키장은 비싸 진짜? 렌탈할까? 렌탈하고 코기도 펜션에 재화가 완료 비싸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차피 염스장은 치킨을 사는거지 그치킨도 하면 괜찮을까? 왜냐면 이제는 치킨을 다 먹으면 좋겠잖아 근데 지금 대신 치킨은 지금 지금 맞겠는데 지금 지금 맞겠는데 진짜 비싸고 너무 높아 콘소멘에 의심이 맛있겠다 맛있어 그렇구나 전혀節約할 수 없지 저도 그런거는 너도 염스장은 없지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그럼 괜찮아 일단節約을 잘하고 그니까 저녁도 치킨을 먹었잖아. 치킨을 먹으면 좋겠지? 치킨도 지금 먹으면 좋겠지? 지금 먹으면 좋겠지? 엄청 높아져요. 콘솔메이지만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저는 치킨을 할 수 없지. 저는 치킨을 할 수 없지. 저는 치킨을 할 수 없지. 괜찮아 괜찮아. 일단 치킨을 열심히 하고 이제 치킨을 많이 먹으면 좋겠지? 네. 목표가 있으면 좋겠지? 20만원 정도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둘이서 같이 먹자. 한국에서는 제가 좋아서 먹었잖아. 진짜 많이 먹었잖아. 진짜 많이 먹었어. 다이어트도 가능하잖아. 아니요. 은혁도 없지? 왜 오늘 옷을 입을까? 몇분 정도? 10분 정도? 10분 정도? 매일 아침분으로 먹었을 텐데 몇분 정도? 이거 왜? 전기 그거 어디갔지? 전기料金? 전기料金? うん 전기料金 깨끗 speaker 그거jugof? 그럼 당한free 請求書? 그쪽은? 나는 포스트에 들어가있다 그 요즘에 내가 못해 그쪽은 är 그쪽으로 방금 grant에 어디에 찍을까? 카드가 낳다는게 없어 이거? 이게? 이거 другой? 違う? 次, 다이타이こういう書類さ、 意味もなくカバンの中に詰め込むやん。 아니, 그런데これ 테이블、 그デスク、 그 서라 같은 데인가? 거기 모르는 거、 뭐 책상 같은 데... 서라기요? 서라기じゃない? 通常? 책상 위에とかない? 책상 위에? これしかないんで? 엔두이 언니가 오까둔는데? 아니야, 책상 위에가 있는 거 같아. 아니, 책상 위에가 있는 거 같아. 언니,本しかないじゃな. 서라기, 너무 오까네가あるんで. 서라기가 어떻게 해요? いく Bloody to do 俺はずっと元 finります。 サンシー、ゴーロク、ヒチ、ハチ motivと Environment hors disksごしすけないで? サンシーゴーロク、ヒチ、ハチ、キュウジュウィン。 vitamins 不 이거 사용하면 좋겠어! 아니 돈 없다고 말했잖아. 이거 좋아하면 좋겠어. 저는 친구와 같이 같이 하는거 같아서 어떻게 사용할거야? 납돈 보기에는 약속이 없잖아. 아니 근데 이런 곳에 있는게 말도 안 돼. 아니 그니까 지갑도 있고 아니 토마토에 있는거잖아. 좋았어? 한국 한국행치대한 아 한국행자 맞 막 stepping 좀 내 으 으 으 으 이거 뭐 사용할 수 없죠 자기? 자기 뭐 사용할 수 없죠? 아니 신고하구 약간 생활의 비가 무속하구 생활의 비가 무속하구 아니 신고하구는 철학하구 いや、そういうのかな? うん これお金がとあったらそれもといいものを買いますんで それじゃない? それはすんで 色もっと っていう全部お金があったらといいものを買いますんで 早口買いませんとか うん、それはそうだけど それの何に使うの? まあまあ大金じゃない? 大きいお金じゃない? コポセ友達が 最近ゲーム始まったんで 何? ゲーム ゲーム? ゲーム? みたいな サオクじゃなくてプレイヤーとして うんうんうんうん でも趣味で 趣味で? 趣味で? 私あんこ嫌いだから うん、おいまいっすよ、さっき ペンマン ペンマンもん? あ、これだ 本当にディスク、かんんもないしって シリアリアだからディスク、かんんしていないしって ベトリブランドに使ったり ベトリブランドに使ったり リアリティワンで ゲームが楽しみにしたり ゲームが楽しむと思いました 何? 何用のペンマンがあるんだ? それで ゲームは変わるわけです それで 体力がないときそうかで モンマラタンとかも食べてみようと ゲームは変わるわけです ゲームじゃないですか マラタン? 例えば? 例えば? 食サみたいなのか?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리 없을 때... 우리 이건 왜 이렇게 바퀴원을 했기 때문에... 다멸고 싶을 수 없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좀 제 얘기하고... 아니... 우리 같이 일어나고 싶을까... 夫婦として 私が知らないのにそれ使うのってそこはシェアしてほしいこれからもうこれの一旦使っていったんこれゲーム用に使って次から自分で価値観を作ればいいじゃんじゃんじゃん 家お金家終わるんじゃないか 掘りそこ 掘りそこ そこじゃなくて こっち? 何? そこ そこ соこそこ ここここ 何? 何? 初めて 2022年初めて 初めて 私なんか奇怪が急にキーさん考えこんなことがなかったんだよ わー くるきひ 生え人のおそして くるいにってる くるせーやー 万円だけ万円だけ 2차이대 만원 오레오레 사세요 예 만원 김경신 모찌다 어우 2만원 2만원 그럼 스키장이나 가자 그래 그럼 스키장이나 가자 예 거기 마라탕 집이죠? 여기 마라탕 하나 갖다가 8만원짜리로 갔다 8만원짜리 웃어봐 웃어봐 웃어봐